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청주지방회 교육원이 청주 크리스천하우스에서 2018 장로부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부산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의 매뉴얼로 붙들고 사는 삶이라며 하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시고 어떤 파도에도 떠밀리지 않는 아름다운 항해를 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앙 회복과 남은 인생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기성 청주지방회 교육원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응을 위해 가을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